혹시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본다면 이 중 누가 제대로 대답해 줄까? 뭔가 화끈해 보이는 레드쌤? 똑똑 튈 것 같은 오렌지쌤? 무서운 블랙쌤? 순해 보이는 화이트쌤? 누구한테 먼저 물어볼까? 좋아, 레드쌤 먼저! 레드쌤! 나? 이번 블랙쌤 청소년 영상제 공모 주제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뭐든 다 물어봐 우리가 말하는 폭력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주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주제 맞죠? 맞아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학교는 대체 어떤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건 쌤이... 모르겠네 미안 에이, 레드쌤 아웃 이제 누구한테... 아, 톡톡 튈 것 같은 오렌지쌤이 있었지? 오렌지쌤! 오렌지쌤은 혹시 알아요? 당연하지! 우리가 말하는 학교 그건 학교를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만든 이야기들을 영상에 담으라는 거야 그게 어떤 이야기인데요? 음, 그렇게 구체적인 건 내 전문이 아니라서 그럼 누가... 그런 거? 또 내가 전문이야? 아까는 모른다고...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럼 알려주세요 잘 들어? 학교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이야기 혹은 학교 동아리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행복해진 이야기 또 환경을 바꿔서 학교가 좋아진 이야기 뭐 이렇게 다양하지?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잠깐만, 왜 나한텐 아무것도 안 물어봐? 어, 이제 물어볼 게 없는데... 내가 불러썸 영상제 전문가라니까 진짜요? 그렇다면... 아, 맞다! 주제 중에 학교폭력 예방 부모는 무조건 가해자가 피해자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것만 되나요? 아니지!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요즘은 직접적으로 때리고 괴롭히는 것보다 은근히 따돌리거나 사이버폭력이 많잖아 그런 걸 다뤄도 좋아 내가 한 가지 팁을 준다면 무조건 때리고 괴롭히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단순하게 다루는 작품은 높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 와, 대박!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잠깐! 나 한마디도 안 했어 아, 죄송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 그럼 그거 하면 되죠 뭐? 그거! 아, 그거? 오케이! 2020블러썸 청소년 영상제가 궁금하시다면 검색창에서 2020블러썸 청소년 영상제를 검색해 주세요 그럼 다 같이 2020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he 이제 안 edge 이랬을 할게 터키 한마디도 실패 ference